안녕하세요. 제의 마그네티입니다. 오늘은 이 자바라 자석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바라 자석은 몸통 부분이 자바라 호수로 되어 있어서 구부렸다, 폈다,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추가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잡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품 끝쪽에는 매우 강력한 자력을 자랑하는 네오디움 자석이 내장되어 있고요. 보통 멀리 있거나 깊숙한 곳에 떨어진 철판물 수거 목적인 마그네틱 픽업툴로 여러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로도 강력한 수거 능력을 자랑하지만 비슷한 규격의 네오디움 자석을 제품 끝쪽에 부착하시면 보다 더 강력한 수거 능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본드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셔도 돼요. 멀리 떨어진 철판물 수거를 보여드릴게요. 쉽게 수거가 되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떨어진 철판물도 제품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안정적으로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바라 약 사석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그네틱였습니다. 감사합니다.